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N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북에 설립해 운영하고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하면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인재채용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가 비까지 내리지 않으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투입해 응급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자 농촌지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국적으로 과수와 채소류 폭염 피해 면적이 678헥타르가 넘고 314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며 이 같은 피해는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투입해 양수기, 스프링쿨러 등 급수장비를 비롯해 탄산칼슘과 영양제 등 응급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뭄이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비비 6억 원으로 중요한 관점과 스프링쿨러를 지원하고 양수장이나 저수지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가뭄 피해의 채소화를 위해서 작물 생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농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08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급수장비 구입과 축사용 냉방장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K렌뉴스 김경모입니다. 제10회 DMZ 국제 다큐영화제가 다음 달 13일 개막합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열리는 DMZ 다큐영화제는 39개국에서 출품한 다큐멘터리 영화 142편이 상영됩니다. 올해 개막작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지혜원 감독의 안녕, 민우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명사들의 초청 강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느슨한 단속을 틈타 일부 상점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가게들이 문을 열고 냉방을 가동해 전력화소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시내 한 번화가입니다.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옷과 신발, 화장품 등 업종을 불문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전력 사용량이 3배 넘게 든다고 합니다. 요금 체계가 전력 낭비를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업시설에 쓰이는 전력은 가정용과는 달리 노진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의 충돌이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일 청년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은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재난 등 협업기능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총 20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됩니다. 평상시 전문봉사단은 일반 봉사활동과 상시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현장 봉사자 관리체계로 전환됩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재난극복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생태공간마당이 올해는 임실 사선대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0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생태원이 올해 생태공간마당 개최지로 사선대 생태공원을 선정했습니다. 생태공간마당은 생태체험을 통해 생태가치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행사로 국립생태원 주간 아래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달까지 응모한 지자체 중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사선대 생태공원 일대를 보전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올해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임실이 사선대 쪽에 섬진강 오원천과 기형암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 분야와 육상생태, 수생태 분야가 모두 만족스러워서 사선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과 임실군 관계자들은 오늘 9일 사전 답사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KLN 뉴스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와 어류 폐사 등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또 서울시의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복지지원 등 자치단체의 폭염대응 우수사례가 공유됐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롭게 창설되는 군정보부대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됐는데요. 창설준비단은 최대한 빠르게 기무사개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건데요.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 임의계속 가입 및 납부 예외제도 안내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수인성 질환 및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 때문에 비브리오페혈증,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 병원균이 증식하기 쉬워 수인성 질환과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목포시는 질병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등 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제2소득원인 키위 명품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품종별 수확기 판별 기술을 정립하고 보급할 예정인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급으로 키위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상품 구매를 도와주거나 직접 방문해 사진을 찍어주는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오는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성구매 초범 등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 교육, 이른바 존스클이 크게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교육도 불참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검찰에 통보합니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범 방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교육자료를 개선하는 등 존스클 운영을 내실화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